이걸로 갑시다. 최저가로 나와있는걸로 가자. 24억을 주고 사. 그치? 그러면은 일단은 찝찝하잖아. 마이너스 되어 있는게 그치? 별을 하나 올려줘. 마이너스가 없어진다. 그치? 설계좋았고. 큐브가 남아있지. 한 8세트 되네. 한개당 2억정도로 계산하면은.. 16억? 30%는 어떻게 써먹는거야? 30%를 왜 키비 안 좋아? 어우 저 키비 왜 이렇게 안 좋은데? 왜 키비 왜 이렇게 안 좋아? 키비蛐키 어우 느낌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어떡하냐 느낌이 너무 안 좋은데? 어 느낌이 너무 안좋아 어 느낌이 너무 안좋다 이거 어떡하냐? 어 뭐 나온줄 알았네 어 느낌이 안좋아 간거같다 이거 느낌이 안좋다 어 느낌이 너무 안좋은데? 남은 그런건가요? 어 얼마 남았어 어 느낌 너무 안좋아 어 느낌이 안좋다 어 느낌이 안좋다 어 세트에 한 세트에 한 2억 5천정도 하는건가 레드큐브 레드큐브 여기선 끝내야겠네 여기선 끝내야겠네 그래야지 손에 안보는 정도인가? 뭐지? 어 아 근데 느낌이 안좋아 느낌이 너무 안좋아 뭐지? 그런말인지 아 뭔가 아쉬운 옵션이다 일단 이거죠 AHP 30 회복 빨리네 빨리네 zin 빨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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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pic 빨리네 빨 crib 이건 팔아야 겠다. 아닌가? 아 떴다! 떳떳떳떳떳떳떳떳 계산해! 자아 우리는 10세트를 썼어 8세트 그 다음에 1자리가 있었지 7개가 그러면 대강 12세트 정도 썼다고 치자고 맞나? 12 곱하기 2.5 12 곱하기 2 24 30억 정도 썼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? 가격으로 한번 보면 되겠네 가격이 한 5 24에 샀으니까 만드는데 한 50억 정도 들었다고 치자고 그럼 아잉메익인트니까? 부르는게 값인가? 아잉메익인트가 70억에 있군 하하 그렇다면 일단 분위기를 좀 봐야겠네 아잉메익인트가 얼마쯤 팔릴까? 아잉메익인트가 얼마쯤 팔릴까? 65 65 A8긴 좀 아파울 것 같고 68 정도만 하자 욕심내지 말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대강 한 18억 정도 번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맞으니까 2억 10 8세트 9 10 11 25 아 그렇게 가자 오케이 18억 본걸로 끝내잖아 좋았어 아 68억 생각 잘해라 68억 오케이 메모리 좋아요와 구독으로